하우피 투 비에듀케어의 팬들 그동안 저희가 쉿 합주기가 됩시다 합! 잘했어 이제 이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? 아이 착하다 네 오빠 볼 괜찮아요? 왜 그래? 아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재미 누나 비워하는 거 아니지? 네 우리 연기는 연기일 뿐이야 네 Thank you for your a lot of love but respect our privacy